우리 동네는 비가 오다가 말았어요. 이제 우리 동네도 장마가 장마철이 되겠죠. 그런데 아직까지는 비가 안 왔답니다. 이제 흙에 간신히 흙에 물이 물맛을 볼 정도로만 내려줬습니다. 조금 더 비가 내려야지 여기는 되는데 아직 조금밖에 안 내려가지고 그래도 비바람이 쳤는지 이렇게 나무들은 쓰러졌고 꽃나무들은 쓰러졌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다 조경에 나무에 이발해 준 거 다시 확인합니다. 이렇게 예쁘게 확인 작업 들어가고요. 내가 길 옆에도 싹 쓸었습니다. 깨끗이. 그래서 인증서 타면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기 다 이렇게 다 조경을 샤악 했습니다. 엄청 예뻐요. 사진에는 별로 안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핸드폰 들고 이렇게 찍는 이 순간만은 엄청도 예쁘답니다. 이렇게 샤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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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경을 해줘가지고 여기도 엄청 예쁘죠. 여기가 사시 사계절 친화추덩 예쁘게 꽃피는 장소랍니다. 예쁘죠. 여기도 딱 싹 조경을 해줬습니다. 여기도 딱 싹 조경을 해줬습니다. 예쁘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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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인증서에서는 남겨놔야지 됩니다. 지금 개구리 소리가 들릴까요? 안 들릴까요? 저는 엄청 크게 개굴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. 그래서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도 2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와 산새들서부터 개구리 소리서부터 엄청도 좋게 들린답니다. 그래서 인증서 찰칵 찍고 오늘도 여기서 힐링 할 겁니다. 영상 끝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 이제 나리꽃이 루드베키아가 활짝 피고 비비추 꽃이 활짝 피고 그러고 나니 나리꽃이 이제 활짝 활짝 펴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가 요게 나리꽃이고요. 우리집에 나리꽃이 엄청 많은데요. 요게 나리꽃이랍니다. 나비가 멍 날라다닙니다. 호랑나비도 날라다니고 얼룩나비도 날아다니고 그럽니다. 요거 나리꽃이에요. 보세요. 뒷모습 나리의 뒷모습 예쁘죠? 찰칵 3분 영상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